안녕하세요 연금밥상입니다 오늘은 항정살에 불닭볶음면을 준비했는데요 불닭볶음면은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이거랑 미트불닭이랑 같이 먹을거고 굽기 전에 콜라 한잔 먹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양파는 600g 항정살에 불닭볶음면을 준비했어요 양파는 좀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양파는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양파는 좀 더 맛있었어요 양파는 좀 더 맛있었어요 양파는 좀 더 맛있었어요 조금 더 맛있는데요 양파는 좀 더 맛있게 드셔봤어요 양파는 좀 더 맛있 excluded 양파는 좀 더 맛있었어요 양파는 정말 맛있게 드셔보세요 양파는 좀 더 맛있었지만 양파는 좀 더 맛있었어요 양파가 너무 맛있는데 여기가 너무 맛있어 숙성 교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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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간 1분간 고추 2분간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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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불닭볶음면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아직 비비진 않았어요 치즈랑 김가루도 좀 뿌렸습니다 우선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가지고 왔는데 굴어먹고 올려서 조금씩 굴어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맛있네요 맛있네요 새콤달콤한 맛 음 으흠 음 너무 크니까 아 얘는 아멘 맛있다. 다 먹었습니다 맛있긴 한데 맵네요 매운 음료수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잘 구워졌어요 너무 커요 소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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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도 영상운 영상에서 계속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기 나의 마지막 한정살 우선은 오랜만에 이제 고기 영상을 찍었는데 좀 우여곡절이 많았네 황정살을 구워 먹다보니까 이제 기름도 엄청 튀고 우선은 황정살에 불닭볶음면 먹어봤는데 우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힘든 만큼 맛은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